그럼 알트코인을 가볼텐데 그럼 이번주는 알트를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알트 대장부터 봐야죠 이더리움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 차트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가격이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2318달러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격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일단 이더리움이 자리 자체는 되게 좋은 자리이긴 하거든요 아 자리가 좋다 크게 올랐다가 지지선을 지금 밟고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더리움의 목표가는 계속 동일하거든요 3000불 이상 가격대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시나리오가 안 그려지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횡보할 때 다른 알트코인은 만약에 상승을 하면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은 종목 자체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횡보할 때 막 20% 30% 이 정도는 못 가거든요 비트코인과 같이 그 정도는 오를 수 있어서 그래서 좀 시나리오가 안 그려져서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일단은 자리 자체로만 본다면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 3000불 이상 가격대에 갈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져요 흐름이 좋은 이더리움이다 네 제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 나왔을 때도 이런 패턴을 말씀드렸거든요 헤드앤슈더 모양을 만들고 다지면서 크게 올라가는 원래는 헤드앤슈더가 이렇게 됐다가 어깨를 막고 이렇게 빠지는 그림인데 2,100선 2,100선인데 물론 이제 이번 주 하락장 때 2,100이 깨지진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이 2,100에서 2,200 정도까지가 바닥으로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가 깨지지 않는 한은 일단 이더리움은 차트상으로는 2,300 위를 봐도 되는 상황이고 위로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이 지지선 자체가 원래는 저항선이었죠 저항선이 상당히 강한 저항선이었다가 지금 이제 지지선으로 전환이 된 거기 때문에 쉽게 이탈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 좀 높은 가격대까지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비트코인 때는 좀 질문하기가 애매한 그런 차트를 보였는데 만약에 이더리움을 지금 올해도 이제 뭐 이더리움이 올해에는 왕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매수를 하고 내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중장기적으로 가보겠다 네 이더리움은 그러면은 지금 박스를 끼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대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조금 내가 심리적으로 쫄리지 않을까요? 낮은 가격대라고 본다면 2200 중반대 정도를 지지선으로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보고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데 낮은 가격대를 말씀드리기에는 이게 다시 내려오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쨌든 손절을 고려를 해야 되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희망편과 절망편으로 한번 나눠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기준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만약에 이제 또 그럴 수도 있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무겁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제가 이제 알트장이 좀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알트장이 올 때 한 이 정도까지 올려놓다가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크게 하락했다가 1봉에서 딱 말아 올리는 거예요 네 또 여기서 이제 변동성을 죽이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네 네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폭락을 좀 견디는 거죠 그런 게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제가 완전히 틀려서 비트코인이 횡보하면서 여기서 횡보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그냥 올라가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호재 하나 나오면서 크게 오르거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근데 이제 얘가 못 오르고 비트코인이 내려오면서 이 구간이 완전히 깨졌다 그러면은 한 1,000불 중반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상은 하지 않는 게 일단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의 2,300달러의 밑을 바치고 있는 2,100에서 2,200선의 이 박스가 좀 뭐랄까 두툼한 우레탄 철제 박스였으면 좋겠다 일단 단기적으로 지지선은 상당히 강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계속 분할 매수로 받아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건 계속 유효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지지선을 계속 기준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상당히 뚜렷한 올해 업데이트 소식이 있으나 자체적인 호재로 봤을 때는 그런데 비트와 연동돼서 말씀하시고 시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상방이 좀 하늘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탄력을 받게 되면 올라갈 만한 요소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더리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빅비티씨님께서 2,200정도 그렇게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오뚜기님이 비트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비트코인 매수는 기다리는 게 맞겠죠? 30K 구간으로 떨어질 때 매수할까요? 30K까지 기다리기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비트코인만 매수를 한다고 치면 저도 좀 더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대를 특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작년 방송이었네요 그때 32K를 말하고 나서 저는 이제 대략적인 가격으로 리플 학살에 시달리셨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가격대에 꽂히셔서 아 무조건 32K까지 하락이다 저는 그때 근데 이제 32K가 와도 안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대에 꽂히는 게 아니고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면 이제 어디까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락 추세로 바뀔 수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32K가 좀 그나마 살 수 있는 자리 같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32K에 꽂히셔가지고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가격대 30K라고 특정을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지금은 저는 비추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락 추세로 바뀌게 되면 사실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사실 21년도에 68K에 있을 때도 15K를 예상하신 분은 제가 보질 못했었거든요 그렇겠죠 네 한 20K까지 왔을 때 15K를 보시는 분들은 있지만 68K에서 보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대가 충분히 높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어떤 가격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 일단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매주 한 번이지만 흐름을 좀 짚어드릴 테니까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분석과 함께 소신을 좀 가지시면서 투자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로빙박님께서 매일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카드값 나가면 사신다고 모으시는 거죠 비트코인 모으시는 거죠 비트코인 앞자리 1 비트코인 모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했을 때 수익률이 좀 롱텅으로 봤을 때 1년 반 수익률은 보통 30% 이상 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도 상당히 좋지 않나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200%, 300% 수익을 보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면 좋지만 사실 이게 제일 합리적이고 현명한 투자 방법이긴 하죠 떨어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저희 비트세이빙이라든지 이런 DCA 관련된 서비스 자료를 보면 1년 반 정도의 루틴은 어느 구간을 잘라도 한 30% 수익은 나오더라 이런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 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트 계속 봐야죠 네 이더리움은 지금 상방이 열려 있지만 이제 비트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경계하면서 박스를 지키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솔라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솔라나가 아까 저희 코인마켓캡 차트로 봤을 때는 일주일간 20% 이상 올랐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루 차트만 봐도 6%가 올랐네요 네 왜 이렇게 힘이 좋은 거예요 이 친구는 좀 만들어진 패턴 자체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내려오는 모양이 좀 크게 하락하면서도 반등이 계속 나오잖아요 힘이 좀 살아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얘는 이제 폴링 엣지라고 하죠 아까 비트코인 차트의 반대인 세기 형태인데 밑으로 가는? 네 이런 세기 형태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래쪽으로 저점까지 열어두고 분할 매수를 하면 좀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좀 시간은 좀 걸리긴 했었는데 그래도 뚫고 올라와준 모습이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상승폭은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짧게는 한 107달러 크게는 120달러 그리고 얘가 만약에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힘까지 있다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한 140달러까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인은 차트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런 흐름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걸 돌파해주면 고점 라인에 있는 매물대까지는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20달러 선에 있는 매물대인 거고 짧게 만약에 힘이 갑자기 빠진다 하면은 107달러에서도 좀 충분히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는 좀 이 구간에서 한 30% 정도 팔고 뭐 여기까지를 보시든지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솔라나가 지난주에 송승재 애널리스트 이사 앞에서 나오셨을 때도 솔라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약간 독립된 차트 모양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 고용비 애널리스트가 봤을 때도 그래요? 네 그렇죠 비트코인은 이렇게 하락을 잘 안 했거든요 비트코인은 하락할 때 이렇게 횡보하다가 팍 떨어지고 또 팍 떨어지고 이런 모양이었는데 장대봉 생기고 네 근데 얘는 계속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도 계속 반등이 나오면서 패턴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힘이 좀 좋지 않나 그래서 그리고 비트코인을 볼 때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솔라나는 이 고점보다 이 저점에서 더 많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그래서 얘는 아직 좀 주도 세력의 매도가 아직 크게는 나오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물량을 털기 위해서라도 좀 더 가격대를 높이거나 거래량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한번 고점을 높일 가능성도 열어두고는 있는 거거든요 140달러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는 흐름이다 일종의 표현은 그렇지만 일단 세력의 매도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고점 올리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구간이 지금이 103달러 정도 100달러 초반대인데 여기서 이제 솔라다가 너무 잘 가니까 항상 하는 질문이지만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상방은 140달러까지 2차 천장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가도 되나요? 이거거든요 사실 자리를 하는 게 어디서든 사도 되긴 하는데 손절이 필수잖아요 높은 가격대에서 사려면 항상 손절을 정해야 되는데 비트가 아니니까 아니면 뭐 솔라나가 진짜 좋은 코인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지금 한 10% 정도만 샀다가 하락해야 하면 더 좋은 마음으로 또 분할 매수를 하시던가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을 사시려면 손절을 여기로는 잡아야 될 거예요 그게 지금 가격대로 보면 93달러거든요 93달러 지금에서 10달러 빠진 수준이군요 손절을 치면은 한 10%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목표가를 어디로 잡을지도 사실 여기로 잡는 건 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로 잡는다 치면은 한 18% 정도 되거든요 손익비로 치면 한 2대 1 정도 손익비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또 지금 미묘하게 웃음을 지었어요 근데 이게 손절 폭이 너무 커요 10% 정도 밑으로 손절 쳐야 되는 지금 구간이 너무 넓다 네 그럼 이게 얼마쯤 라인으로 떨어져야 손이 좀 가겠습니까 저는 한 98달러 정도를 만약에 테스트한다 치면은 여기서는 사실 트라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8달러 성과 지금으로부터 한 5달러 정도 내려왔을 때 매수가 들어가면 손절 라인까지 가더라도 그렇게 크게 손해는 아니니 한번 테스트는 해봄직한 구간이다 98이 네 근데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이거 딱 숫자 박히면 거기서 손 간다니까요 그 분은 약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140달러를 왔어요 만약에 98달러를 안 주고 140달러를 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폭락을 해서 98달러를 봐요 이러면 이게 관점이 취소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오는 건 의미가 없고 현재 구간에서 그건 이벤트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크게 상의를 안 하고 비스터를 유지하면서 네 이렇게 좀 다지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은 98달러가 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가격된 거고 그 이후에 나오는 흐름은 좀 자기 판단에 맞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솔라나를 할 때랑 비트코인 시황을 하실 때랑 표정이 너무 달라요 아 그래요? 약간 솔라나는 들고 계세요 혹시? 네 조금 들고 있죠 그래서인지 미소가 절로 나오고 아 그래요 이 비트코인으로 혹시 약간의 손실이 있더라도 우리 황란하가 메워줄 것이다 이런 뭔가 분석적인 분석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농담이에요 농담이고 오뚜기님께서 아까 30K 말씀하신 게 30에서 40 사이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를 여쭤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트코인으로 살짝 돌아가서 이제 30, 40 사이에서의 매수 구간이 있는가 체크만 좀 잠깐 할게요 제가 이 채널을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로그 스케일 차트라서 장기적인 뷰로 보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하락을 시작하면은 이 채널 하단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 채널 하단이 33K 정도예요 저는 이 구간에 계속 만약에 하락 추세로 바뀌어서 크게 하락을 하면은 첫 번째 매수 포인트는 저는 32K에서 33K 계속 여기를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채널이 깨지면 하락을 지금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채널이 깨지면 충분히 30K도 열려 있는 거고 그 아래 한 25K도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하락 뷰를 보시는 거라면 30K도 무리한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락이 속절없이 떨어지게 되면 비트코인은 이제 하락에 일단은 방어선은 32, 33 이 정도로 보시고 매수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외부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아이쉐어스 아이비트의 ETF 매수 물량이 상당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루 밤에도 몇천 개씩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물량 매수 물량도 무시 못할 것이다 저는 앞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뭔가 차트가 좀 안정되게 주식시장에 가깝게 모양이 모아져가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너무나 큰 폭락은 저는 바라기는 좀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솔라나 이렇게 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선들 뭐 물론 투자에 대한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라나는 조금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차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트를 좀 계속 보고 있는 그럼 다음 타자는 이제 리플 한번 가보겠습니다 SRP 한번 볼 텐데요 SRP는 지금 코인마켓캡 시가총액 순위로 봤을 때는 테더랑 BNB를 포함해서 6위 솔라나한테 이제 5위 자리를 내준 상태 네 0.53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됩니다 저는 그 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냥 이 패턴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패턴은 돌파를 하고 한 번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번 방송에서도 지금 박스에 들어와서 네 이 박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패턴을 보니까 박스를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박스 하단 기준에 맞춰서 좀 분할 매수를 진행하시면 한 번은 반등할 것이다 네 반등이 나올 것 같다 근데 크게 오르는 걸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런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해서 한 번의 반전 정도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핑크색 박스를 그 안에서 움직이다가 바닥을 딛고 올라서서 그 박스 밖으로 탈출하면 어느 정도의 상승은 가능하나 네 지금 위에 있는 아주 두꺼운 이제 어 뭐라고 할까요? 또 박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를 뚫기에는 아직 힘이 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얘가 좀 힘이 약하다 치면은 0.61달러 정도 네 여기까지는 일단 반등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고점 트라이를 하게 되면은 이 박스를 한 번 더 테스트할 수 있거든요 이 박스를 또 테스트하면은 저는 다시 한 번 이 중심값이나 뭐 이 정도선까지 다시 내려와서 또 행보를 한 다음에 이 다음 트라이 때 좀 크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두 번째 테스트까지는 불파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는 게 좋겠다 네 지금 보면은 현재 0.53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위에 있는 저항 저항 구간 박스의 하단이 지금 0.75달러 정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그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이니까 네 참 손가기가 까탈스러운 그런 코인이다 리플이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고용부 애널리스트라면은 이거 가지고 수익률을 위한 투자를 좀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가격대는 저는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매력적인 자리라 리플 자체는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행보를 할지 모른다는 게 그게 제일 문제예요 제걸음의 행보 그게 그러니까 얘는 가격 하락보다도 행보 움직임을 더 버티기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가격대는 매력적이지만 그렇다고 막 비중을 크게 들어가기에는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김부님께서 진정 트론이 디지털 금인가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송승제널리스트가 이제 2주의 주목 코인 트론을 얘기하셨는데 트론이 차트가 왜 이렇게 깔끔한지 모르겠다 무지성으로 오르는 느낌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저스틴 그분이 만드시는 차트인가 막 이러면서 농담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주일 동안 7% 이상 올랐어요 물론 조금 조정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좀 기대가 되면서 XRP는 지난주에 공유해 주신 지지구간을 다녀왔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리테스트 가능하다 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론 얘기하셨고 이제 솔란다 받고 XRP 봤으니 그 다음 타자는 이제 사실 시간상으로는 네 오늘의 주목 코인을 한번 볼 시간인데 오늘 뭡니까 코스모스라고 어 코스모스 오랜만에 듣습니다 총이 좀 높은 코인 중에 또 하나죠 또 약간 올드 패밀리들 올드 코이너들이 많이 매수를 했던 코스모스 얘가 이제 좀 솔란아랑 차트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솔란아 같은 경우에는 이 패턴을 돌파를 하고 이 자리를 안 주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아톰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좋은 매수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타겟은 한 11달러 정도 상승 기대 상승폭으로 하면은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만약에 좀 크게 힘이 좋다 하면은 이런 고점 매물 때까지 한 60% 정도도 기대할 수 있는 차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힘이 좋다 안 좋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코인 내부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매수세가 이제 막 들어와서 유입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조금 차트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어떤 근거가 조금 더 있을까요? 안 판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점에서 이런 가격 올리는 주도 세력의 매도세가 안 나왔다? 그럼 얘 같은 그러니까 이런 종합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팔려면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가격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인데 거래량은 쉽게 만들어지는 게 또 아니거든요 뭐 어떤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업비트 상승률 일일이 한번 찍어야 거래량이 좀 붙어요 아니 매초에 시총이 높든지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데 매도 흐름이 안 나왔다 하면은 고점을 한번 벗길 수 있는 한 번 더 올리겠다는 뜻이죠 네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돌파했을 때 다음 매물대가 좀 크게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대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서의 매수 매도의 물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선을 좀 돌파해서 상승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그러니까 예전에 보통 보시면 예전에 고점 구간이나 저점을 파악하셔서 지금 상승폭이 이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위에 있는 저항 구간 이 박스가 그런 걸 토대로 나온 건지 아니요 그런 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저항 구간 첫 번째 저항 구간은 이번 이제 하락해서 만들어준 저항 구간이고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세력이 이렇게 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매매의 근거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뿐 에피셜이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저항 구간에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게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래서 만약에 수익을 이 정도까지 올라서 20% 수익을 받는데 대응을 안 해서 본전이 왔을 때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게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한 30% 정도 정리를 하고 다음 시나리오를 구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를 보고 있지만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매물 때들을 다른 코인들을 봤을 때 한 번 다 찍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줄맞추기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얘도 한 번 보여줄 수는 있겠다 테스트 움직임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코스모스를 또 오늘 두 모 코인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매수와 매도를 결정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투자의 방향성을 모두 만들어 가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약간 혼돈의 시장 특히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이후에는 좀 더 약간 혼탁한 느낌인데 아마도 이제 봄이 오고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하면 정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오늘도 상당히 투자의 기초가 되는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플롱님께서 시청자가 90인데 좋아요가 40개라니 맞아요 항상 저희 채널의 최대 부족한 면이죠 저희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혹시 안 누르신 분이 있다면 많이 많이 좀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2만 8천 명 목전에 두고 있는데 3만 명 일단 앞자리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뭐 실버 버튼을 받든 하죠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좋아요도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또 한 가지 이제 광고 아닌 광고를 해드리자면 AM 매니지먼트 AM 위클리 리포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방송하기 전날에 발행이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발행이라든지 글로 쓴 리포트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기 훨씬 좋잖아요 네 일단 월요일마다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고 화수 목금은 저랑 송승재 애널리스트가 번갈아 가면서 시황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아침에 아침이라다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리포트도 어제 나온 거고요 2월 1주차를 전망하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뭐 구독하시면 한 달간 무료라는 얘기도 있던데 네 첫 달은 무료니까 그냥 탐방하는 느낌으로 이게 나랑 맞는 콘텐츠인가 일단 첫 달은 구독하시고 이게 자동결제가 아니에요 아 중요하다 첫 달 결제하고 자동결제를 노리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첫 달 끝나면 더 연장할 건지 물어보는 그런 팝업이 뜨기 때문에 이렇게 막 생돈 나가는 그런 콘텐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47개로 올랐는데 조금 아쉽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끝낼 때가 됐고 아마도 주에 봐주시는 분들께서 더 많이 눌러주시라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시간 매주 화요일 11시 반에 시작을 하고요 항상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오진석이었고요 AM 고영빈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물어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